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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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얘는 음성인식 애널라이저 플러스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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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면 애널라이저 이미지 소리를 보여주는거 이것도 펑션키 한번 딱 해주면 바뀌었죠 아아아 되게 재밌는데요 또 한 번 하면 심장 복동수 같이 그래서 여섯 가지인가 모듬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모니터 위에 다 장비하셔서 넣는 것처럼 프레임을 프라팜 같은 거나 레이저 커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칼라링 예쁘게 해서 전부 다 장착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